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18년 김정숙 여사가 프랑스 순방 당시 입었던 그 이른바 샤넬 재킷을 확보했습니다. 그 의미를 짚어보기 전에 최근 국감 당시 화면을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. 김정숙 여사께서 착용하셨다는 것, 지금 이거 한글박물관에 있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2021년도에 들어서 김정숙 여사의 사치품 논란이 벌어집니다. 공교롭게도 그 시기인 2021년도 5월에 청와대가 문체부로부터 지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라라는 지시를 내리고 2021년 12월에 이 옷이 한국에 들어옵니다. 정말로 이 옷이 역사적 가치가 있다면 김정숙 여사께서 입었던 옷을 그대로 돌려보내면 되는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옷이 들어와서 수많은 취재진이 인천공항을 갔습니다. 가서 봤더니 그 옷이 아닌 것 같다라는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. 조작된 모작을 지금 한글박물관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. 그 논란의 샤넬 재킷 도대체 반납한 게 맞는지 반납했다면 돌려준 게 언젠지 이런 부분일 텐데요. 이게 사실 김정숙 여사의 과거 의상비와 맞물려서 한때 많이 논란이 됐던 그 얘기이기도 합니다. 정혁진 변호사님. 저희가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? 이게 어쨌든 검찰이 우여곡절 끝에 일단 그 재킷을 확보했는데 제가 좀 생경했던 게 대검찰청이 이게 휴대전화도 아니고 디지털 포렌식을 한다는데 이게 재킷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? 그러면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. 저도 저거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굳이 생각한다라고 하면 저 샤넬 재킷이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그 재킷과 맞는지 감정한다라고 한 이야기를 그냥 포렌식이라는 단어를 쓴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샤넬 하면 명품 중에 명품 아닙니까? 그거를 왜 우리나라 영부인이 입습니까? 그것도 왜 빌려서 입습니까?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가난한 나라입니까? 그렇지도 않잖아요. 그다음에 제가 더 이상한 거는 샤넬은 왜 저 재킷을 빌려줍니까? 빌려준 거를 저 명품을 다른 사람한테 리세일할 수 있습니까? 팔 수 있습니까? 그렇지도 않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김정숙 여사가 저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샤넬로부터 저걸 구입했거나 아니면 공짜로 협찬을 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닌가 싶은데 왜 빌려줬다라고 하는지 그것부터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굳이 프랑스 본사에까지 이야기해가지고 저 샤넬 재킷이 진짜 그 샤넬 재킷이 맞는지 아니면 그 옛날에 그 당시에 입었던 사진 같은 거 2017년, 18년 당시에 사진 있지 않겠습니까? 그 사진하고 대비해가지고 과연 이게 그게 맞는 것인지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. 그런 의미가 그냥 포렌식이라는 용어가 쓰여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해가 됐어요. 과거 문재인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탁현민 전 비서관이 이 샤넬 재킷 논란에 대해서 이런 말을 연이어서 한 바가 있습니다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샤넬에 돌려줬더니 한글로 디자인돼서 의미가 크니 한국에 기증하겠다라고 해서 한국에 기증을 했고 그게 지금 인천공항에 아마 전시가 돼 있을 겁니다.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요지는 그거잖아요. 여사님이 샤넬에서 옷을 받았고 그 옷을 입고 돌려주지 않았다라는 의심. 그러면 너무 명백하게 샤넬은 옷을 받지 못했다고 했어야죠. 제가 알기로는 한 디자이너는 동일한 컨셉의 제품을 여러 개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. 패션계에서. 뭐가 무슨 일이라는 건지 저는 잘 납득이 안 가요. 인천공항에 전시되어 있다는 탁현민 비서관의 와거 얘기와 이거는 지난달에 얘기했던 너무 명복하게 샤넬은 옷을 받지 못했다고 했었어야죠. 이게 제가 행간의 의미를 직관적으로는 못 알아들어서 최진봉 교수님. 저 탁현민 전 비서관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?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제 첫째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김종인 여사가 이걸 협찬을 받은 거잖아요. 결국은 빌려달라고. 왜냐하면 샤넬이 만든 옷 중에 한글이 들어가 있어서 오늘 만들고 의미가 있으니까 이걸 좀 협찬해달라고 한 것 같고 그랬을 때 대회를 받은 거예요. 협찬이라고 하는 건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. 그리고 샤넬 입장에서도 유명인이나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기 원이 입어준 걸 좋아해서 협찬을 하잖아요. 협찬 나오면 빌려주는 겁니다. 갖는 게 아니고 돌려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탁현민 행정관 말은 협찬받은 옷을 돌려줬고 거기서 돌려주고 나서 이제 인천공항이 온 옷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옷이 아니라 입었던 옷이 아니라 새로 제작한 옷이 돌아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확보했다는 그 옷은 샤넬에서 기증된 옷을 한국 요청을 받고 다시 만들어서 기증해서 올라온 옷. 즉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옷이 아니라 같은 디자인의 옷을 또 하나 만들어서 한국에 기증을 했다라고 하는 게 탁현민 행정관의 주장입니다. 일단 검찰이 포렌식이라는 그러니까 좀 바로 안 와닿지만 실제로 저 재킷의 어떤 여부, 진위 여부를 좀 더 따져보기 위해서 제대로 들여다보겠다는 얘기니까요. 확보를 했고 과거에 많이 논란이 됐었던 김정숙 여사의 재킷 얘기까지 검찰 수사 얘기까지 속보로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.